인천 동구에 위치한 우리 미술관에서 박진희 작가의 다시 피다 전시가 열립니다. 일상 속 풀과 꽃 등 소박한 풍경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담은 동양화 작품 10여 점을 선보입니다. 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